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파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속을 받으니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연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캐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연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삼부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비유가 각기 다른 비유이지만 결국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엄마가 중요한 거 이야기할 때 한 번만 얘기하십니까? 두 번 세 번 얘기하십니까? 두 번 세 번 얘기하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같은 말씀 같은 미닝을 가진 비유를 세 가지나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잘 아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밤에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했다더라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한 여인한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요 아까는 100마리에서 한 마리 양이었는데 이번에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1 드라크마는 어떠한 가치가 있냐면 지금으로 치면 하루 1당 정도 바이든 아저씨가 최저시급을 15불로 인상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루에 10시간 일한다 친다 그러면 한 150불 정도 되는 그 동전의 가치인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찾고 찾고 열심히 찾겠죠 그런데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에이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할 텐데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드라크마에 이 150불 정도 하는 그러한 값어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프로포즈할 때 결혼하기 전에 청혼할 때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이렇게 실로 꿰어서 머리에 장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드라크마를 선물로 폐물로 준 거예요 우리 결혼합시다 라는 증표로 그러면 그 여인이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간직하고 있다가 결혼식 날 그것을 쓰고 나와서 결혼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한테 이렇게 값어치 있는 귀한 돈으로의 이런 가치가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이 결혼 폐물과도 같은 그거를 잊어버렸다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찾냐면 그냥 이렇게 찾다가 아 할 수 없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닥을 막 깨끗이 쓸고 온 방에 불을 키고 큰 가구를 옮겨서라도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도 이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너무 기뻐서 아까 양 잃어버린 목자와 마찬가지로 친구들, 동네 친구들, 여자들 수다 깎는 거 좋아하잖아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글쎄 말이야 내가 이 드라크마 하나 잊어버렸는데 이거를 옷장 밑에서 내가 찾았지 뭐니? 그러면서 아 너무 즐겁다 기쁘다 하면서 또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는 여러분 더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아빠한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좀 못됐어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아빠가 뻔히 살아계시는데 아빠한테 가서 아빠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을 줄 것인데 지금 좀 미리 주세요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난 거예요 흥청망청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거지가 됐어요 얼마만큼 거지냐면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막 주워 먹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보고서 야 이거는 돼지 먹어야 되는 건데 왜 네가 먹어? 그러면서 쫓겨날 정도로 정말로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동물이 먹을 것도 못 먹는 그러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우리 아빠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 신세가 이게 뭐냐 그러고서 이제 아빠한테 가야지 아빠한테 아들로 받아주세요 하면 미안하니까 종으로 좀 받아주세요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아직 집이 한참 남았는데 누군가 막 날 위해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아빠예요 아빠가 나를 끼얹고 잘 왔다 입에 뺨을 뺨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잔치를 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맛있는 음식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우리 잃어버렸던 아들이 찾아왔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이렇게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귀중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100 중에 하나 두 번째는 10개 중에 하나 세 번째는 둘 중에 하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 품을 떠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내 마음이 이렇다 그러니 너희도 이 마음을 함께 누리기를 바래 라는 것이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은 잘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우리는 너무 많이 주일학교에서 듣고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는 1도 모른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두산님 같이 계산적이고 나쁜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든지 아세요? 99마리를 들판에 놔뒀는데 어떻게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99마리라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99마리도 잊어버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든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 칠칠칠 못해서 잊어버릴 말지 애초에 왜 이걸 잊어버렸을까? 이런 생각 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도 아니 이 싸가지 없는 아들을 받아주면 안 돼? 어떻게? 그러니까 요새 애들 이렇게 오냐 오냐 키우니까 안 되는 거야 혼내야지 다리몽둥이라도 부르트려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찾았다 라는 느낌보다 이거 문제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전화기, 아이패드, 맥북 이런 거 잊어버렸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막 난리 나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뛰어댕기면서 이걸 어떻게 찾을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화기 하나가 가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의 영혼이 가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의 영혼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주님 모르는 친구에 대한 마음보다 잃어버린 내 전화기가 더 크게 느껴진다 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화기 잃어버렸을 때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찾을까 하는 것처럼 이 오늘 비유에 나온 사람들이 그래요 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가 그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찾는 거야 찾고서 너무 기뻐하는 거야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찾고 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집 나간 아들 막 걱정하고 했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아들이 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이 아들을 혼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찾다가 대충 찾다가 없으면 아 됐어 어쩔 수 없지 다음에는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주 안타까움 찾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 또 두 번째 익숙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찾긴 찾는데 열심히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렸어 어떻게 안타까움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가 안타까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어야 안 돼 실제로 액션을 취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찾아보다가 에이 없네 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찾아내는 열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아이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충 찾다가 에이 할 수 없네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을 포기해서라도 막 이렇게 아이를 찾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사람 많은 데 가서 막 나눠주면서 우리 아이를 찾겠다고 막 평생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전화기 잃어버렸을 때처럼 아이패드 잃어버렸을 때처럼 잃어버린 내 영혼 잃어버린 네 친구들 잃어버린 너의 그 가족들 아직 주님을 모른 주님 품을 떠난 그 영혼들 좀 그 찾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익숙한 이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 비유가 우리는 공감하지 못한 세 번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세 번째는 기뻐해야 돼요 다시 찾았을 때는 우리는 너무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금 15장 5절 6절에도 즐기자 누가 보금 15장 9절에도 즐기자 누가 보금 15장 22절 23절 이 세 가지 비유에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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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을 때 양을 찾았을 때 즐기자 드라크마 찾았을 때 즐기자 아들을 찾았을 때 우리가 즐기자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이냐면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 찾았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하잖아요 즐기잖아요 그럼 어쩌면 양을 열 마리 잡아야 될지도 몰라요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너무 기뻐서 동네 친구들 다 불러서 잔치하잖아요 한 드라크마뿐만 아니라 열 드라크마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너 왜 도망갔어 이러한 혼내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고 막 춤을 추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고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이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어떤 친구가 교회 와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 냉랑해 그냥 왔어? 그냥 이러고 넘어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시큰둥해 예수님을 몰랐던 어떤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 오잖아 그럼 막 반가워하고 신나는 모습이 없어 그냥 새로운 사람 왔나 보다 좀 생겼는데 이런 생각이나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집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왔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을 왜 잔치합니까? 혼을 내줘야지 얘를 얘 뭐 잘했다고 잔치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즐겨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큰둥해가지고 아빠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왜 잔치 열어주냐고 전도사님은 우리 하나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러한 첫째 아들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 얘기하잖아요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점점점 비유가 뒤로 갈수록 귀해 귀해져요 아주 귀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였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나였고 정말로 아빠 뒤로 한 채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찾으려고 애타게 찾을 때까지 열심히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셔 찾으니까 막 기뻐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쉬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얼마나 나빠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끌어안으시고 자랐다 하시고 기쁘게 여겨시고 여러분 심지어 지금 뭐야 패밀리 워십 지금 설교 듣는 시간에 침대 이렇게 누워서 설교를 듣고 있어도 그러면 안 돼요 전도사님 막 화가 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자랐어 그래도 내 말 좀 들어줄래? 내 사랑의 속삭임을 들어줄래? 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이 동일한 마음을 좀 품어보지 않을래 너희도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너희도 나의 마음을 좀 같이 공감하고 내가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 너도 좀 같이 찾아주지 않을래? 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교회가 100층짜리 아주 화려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한 사람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좋아요 은사 받는 거 방언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아요 찬양에 은사 있어서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고 그런 것도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성겼더니 축복받는 거 돈 잘 벌고 이런 거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드리는 거 우리가 암만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인으로 평탄한 삶 살라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임한 그 은혜가 어떻게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가 그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럼 이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한 은혜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마음 관심 있는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더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잘나고 그거는 나중 문제야 진짜 중요한 문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찾을까 여러분 수련회 가서 부모님 예수님 안 믿어서 맨날 울글불글 기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전두사님 그 친구들 볼 때 너무 가슴 아파 그래서 전두사님은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친구들 부모님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련회 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평소에 기도 안 해 내 부모님 위해서 부모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친구들 중에 아직 주님 모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쿨하게 넘겨 이 친구가 나중에 주님 만나지 못하고 만약에 죽으면 어디로 갈지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이 긴박한 마음을 못 느낀다 안타까운 마음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안타까움만 가질 것이 아니라 찾으려는 열심히 필요하고요 세 번째 찾았을 때 정말로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 가지를 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귀한 하나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온라인으로 수업하느라 학교도 못 가지만 여러분 SNS 전화기 잘 갖고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연락하세요 주님 모르는 친구들한테 성경 구절이라도 보내고 우리 같이 하나중고등부 빌립보 예배 산부 예배 한번 드려보지 않을래 하고 이러한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찾게 해주신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드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찾아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